11일 날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전인근 과거에 이제 육군 특수부 사령관 중장분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 예비군 3명당 총이 1개 정도가 아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국방 예산 가운데 1% 정도도 훈련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묘사한 것을 보면 아마 북한과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러시아 골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전인근 전 특수부 사령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외모가 아주 그냥 장군처럼 아주 단호하게 생겼네요. 그걸 보고 이제 참 나라가 공동체 차원에서는 참 부실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국방 예산들이 아마 인건비로 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는 2017년부터 이렇게 선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것을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뭐 여당은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고 또 그 판에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 국회 의원들을 보게 되면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재수 없이 내가 걸려들지 않으면 그만이다 내가 굳이 선거관리비원회에 눈에 벗어날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지방선거 분위기가 이제 가열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SNS 같은 걸 보면서 참 팔자 좋은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두고 이번에 선거 제도를 계획을 못하면 5년 후에 다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민경욱 전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일선에 서줘야 되고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그런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그냥 지켜보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계획이 완성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든 자기와 함께 불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자기는 일체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선관위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을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부실한 나라는 거죠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